안녕하세요. 기초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내용을 정리를 좀 했고요. 오늘은 세일 파트를 보겠습니다. 5번의 기초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세법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 흐름을 그냥 보는 것이지 여기서 내용상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든지 적응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적용하는 코스로 하는 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부는 이거 끝나고 촬영하게 된 기본강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본서를 가지고 정상적인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감을 잡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 공부는 기본강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하게 되는 세율 파트가 나옵니다. 세율 그 세율 파트 중에서 이제 치득세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치득세 파트 할 때 표준세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 이 세율 파트는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취득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취득세 파트는 세율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 파트 공부할 때는 이 세율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올해 29회 시험에만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내년 시험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죠. 거의 매년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율이 중요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가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죠? 양도세는 세율 파트가 자주 나눈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계정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숙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율 파트도 정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는 세율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게 뭐냐면 표준세율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과세율. 그리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 세율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는 계정이 된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세법이 뭐라고 하겠어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냈다? 그쵸?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를 따로 냈습니다. 이렇게 냈었죠. 세금을. 그쵸? 따로따로. 근데 얘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다 해서요? 요 두 개 합해서 세금을 뭐 낸다고요?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실강할 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매매로 취득을 하셨어요? 그럼 등기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하려면 세금을 뭘 내야 될까요? 등기할 때. 자,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객관식. 1번 등록세, 2번 취득록세, 3번 취득세. 몇 번 얘기했어요?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그쵸? 물어보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등록세 낸다. 아니다. 취득록세 낸다. 이러시는데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지금은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지 등록세를 내거나 취득록세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는 다 뭘 낸다?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이 취득세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냈는데 이 두 개를 통폐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까지는 여러분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2% 내시고 등록세도 2%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냈던 거죠. 그다가 이 두 개 합해서 얘가 몇 프로? 그렇죠. 4%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라겠어요. 얘가 개정은 됐는데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이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개정 전하고 후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가세 같은 걸 배우거든요. 부가세, 농특세 같이 배우는데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여기다가 농어천특별세 10%를 같이 냈고 추가로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를 냈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합해져서 4%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같이 붙었던 거 있죠. 이거. 이 두 개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취득세 있던 거지만 이 지방교육세는 원래 이 등록세 붙던 거거든요. 근데 등록세가 이렇게 통폐합이 됐으니까 얘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안 따라오면 얘하고 이때하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할 때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개정 전 후 세율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취득세는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뭘 받든 무조건 취득세는 2% 하나. 그런데 등록세는 세일이 다 틀려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세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이유가 뭐다? 과거의 등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러면 얘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양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등은 어떻게 안됐어요? 매매등을 하시게 되면 4%를 낸다. 4%를 내고 농지를 매매로 사시면 3%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시면 2.8%를 내고 그 다음에 농지 상속 받으면 2.3%를 내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받으시면 3.5% 그렇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원시 지득. 그렇죠? 최초 지득이죠? 보존등기등을 하게 되면 2.8%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 등은 2.3%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되는 표준셀인데 요건 지금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왜 4%겠어요? 얘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었다는 얘기죠. 얘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1%를 냈었다는 얘기죠. 왜요? 얘는 세일이 하나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여기서 2%를 빼주면 걔가 뭐다? 과거에 등록세 세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취득세 2% 다 빼주면 가가? 그럼 얘가 증여는 왜 3.5%겠어요?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1.5%를 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요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표준세일입니다. 시험은 말씀드렸듯이 요걸 내는 거예요. 요게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 얘가 나왔었고요. 재작년에 얘가 나왔거든요. 교대로. 근데 재작년 시험 문제의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공유물 분할. 그죠? 공동소유도를 편할하면 분할할 때 표준세일이 얼마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얼마? 2.3%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맞으라고 내는 문제죠. 서비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묻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얘가 주택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아파트를 샀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내시하죠. 등기할 때. 그럼 이때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사게 되면 취득세가 몇 퍼센트일까요?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몇 퍼센트다? 그러면 여기 보고 4% 그럴 수 있는데 아니고요. 1%면. 1% 자 주택은 예매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공식환경으로 취득가액이 6억 이하면 1% 그죠?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2%예요.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억 초과는 3%예요. 1,000분의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을 매매로 샀는데 6억 이하짜리를 매매로 사게 되면 1%를 내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를 낸다? 그렇죠? 4%가 아니라 1%를 내고 여기에 해당되면 2%. 그러니까 주택은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왜?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얘가 6억 이하 그랬어요. 6억 이하. 그렇죠? 그럼 보세요. 6억 이하는 1,000분의 10이래요. 1,000분의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6억 이하는 1,000분의 10인데 자 그러면 5억짜리를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세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5억짜리 주택을 상속 받으면 세율은 얼마다? 그렇게 써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5억이니까 주택이니까 6억 이하니까 너는 1,000분의 10 그러면 안 된다. 왜? 상속이잖아요. 유상만 낀 거예요. 유상만. 매매등만.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금액 관계없이 주택도 2.8%고 주택을 증여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3.5%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을 신축하면 2.8%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뭐다? 매매등으로 샀을 때만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지가 뭐냐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해야 돼요. 주택 거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을 근데 매매를 많이 해야 거래가 잘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상속을 한다고 해서 매매가 거래가 많아지고 증여한다고 해서 거래가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등을 많이 해야지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그 매매등을 할 때, 취득할 때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세율을 낮췄어요. 1, 2, 3%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율이 낮으니까 내가 한번 사야 되겠다고 살라고 했더니 못 사. 왜 못 사요? 파는 사람이 안 팔아. 왜 안 팔아? 비싸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니까 안 팔아버려요. 그럼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안 팔아버리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만 개정하면 안 되죠. 어차피 이거는 거래하는 거잖아요. 얘하고 얘가 둘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얘는 사고, 얘는 파는 거잖아요. 활성화되려면 둘 다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세율을 낮추면 안 되는 거지. 언제? 양도. 팔 때도 세율을 낮춰주는 겁니다. 해서 우리 그 프린트에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가면, 양도소득세 파트에 가면 제가 프린트에는 주택유산거래를 안 써놨는데요. 그렇죠? 오른쪽 양도세에 가면 거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4번 밑에 보면 단, 주택하고 입주권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뭐라고 돼 있습니까? 1년 미만 보유하면 40%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2%라고 돼 있죠. 원래는요, 양도세가 부동산 위에 있는 게 맞아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40%. 오, 오타가 났네요. 이게 왜 이렇게 났지? 거기 프린트 양도세에 1번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게 6에서 42가 아니라 40%죠, 40%. 오타가 났네요. 수정해주세요, 40%.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기본소 강의 가면 볼 거니까, 그렇죠?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1년 미만 보유해도 50%이 아니라 주택은 40%만 내고,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누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고 팔 때 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같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세 얘만 개정이 된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양도세도 같이 개정이 된 거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일 때만 1%, 2%, 3%로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표준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기본적인 표준셀이고 그다음 뭐 있어요? 중가셀이 나옵니다. 자, 중가셀은 실제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시득세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볼 건 없고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개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기본소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가세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겁니다. 자, 사치성 개선. 사치성에서 거기 나와 있죠? 대표적인 얘기는 별장 같은 거죠.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별장을 산다는 얘기는 사치성 맞죠? 사치성, 그렇죠? 왜? 여러분, 솔직히 그럽니까? 내가 월세 2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골방에 살고 있어, 월세. 그렇죠? 그랬더니 야, 너 거기서 월세 살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지금 월세 여기서 살아도 그러지. 사실은 내 경기도 양평에, 청평 쪽에 뭐 있어? 별장 있어, 별장.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걸 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걸 산다는 얘기는? 뭐? 돈 좀 있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걸 살 정도면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다? 너는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율이 표준세율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표준세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중과기준세율이 나오죠. 자, 이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 용어가. 자, 이거는요. 지방세 파트에서 치등록세에만 나와요. 치등록세에만. 그러면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를 말하는 거냐면 1,000분의 20을 말해요. 2% 그렇죠? 얘는 2%를 말해요. 2%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감하는데 선생님, 얘는 왜 2%냐? 얘가 왜 2%냐? 그걸 저한테 왜 2%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모르죠.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그냥 이거는 2%를 말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의 100분의 400이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 몇 퍼센트라는 뜻이에요? 중과 기준세 1의 100분의 400이라는 얘기는 몇 퍼센트를 말한다? 이게 2%니까 그게 몇 배? 4배니까 얼마예요? 8%죠, 8%. 원래 중개성 보면 산수가 안 됩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강의실 밖에 있을 때는 미적분을 암산으로 푸는 분들이 학원 문을 열고 딱 강의실 안에 딱 들어서 앉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그럼 제가 2 더하기, 그러니까 8 더하기 7이 뭐죠? 그러면 한창 계산해요. 왜? 안 돌아가. 8 더하기 7을 그러면 갑자기 멍 해가지고 안 돌아가요. 문 열고 나가면 막, 그렇죠? 암산해가지고 막 구구단, 숫자 막 세 자리, 넷 자리씩 곱하기도 암산하는 분들이 두루문 못해요, 두루문. 강의실 안에 두루문. 왜? 멍 하거든요.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문화나 차이가 그렇게 크죠? 자, 얘가 8%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를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별장을 샀어. 매매로. 그렇죠? 그러면 별장으로 사면 매매, 표준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준세는 이거잖아요. 그럼 별장은 매매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4%라고 했잖아요, 매매가. 그렇죠? 그러면 매매가 4%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8% 더해서 12%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장을 매매로 사와 1억짜리를 사잖아요?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세금이 1억짜리 사면 1,200만 원이고 10억짜리 별장을 사면 취득세가 1억 2천이다. 그런 뜻이죠. 자, 별장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은 표준세율이 2.8%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8% 더한다. 설마 10.8%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이거 말고 이제 두 개 있거든요. 더. 그렇죠? 그 5개를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중과세파들은 취득세율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종류가 있는데 사치성은 이 5가지가 있는데 걔는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번에 400을 합판세율으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실강을 할 때도 기본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오신 분이 있겠지만 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교재상으로 보면. 근데 그걸 다 하진 않습니다. 수업은 하는데 수업 목적상은 자세한 얘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중과세율 그래서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그 다음에 대도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종류하고 세율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개념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특례인데 특례세율은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뭐냐면 지금 다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예요? 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후세율이 같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전하고 후하고 세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막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는요. 여기에 뭐 중과기준세율이 100분의 400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치득세율은 5배 중과세, 얘는 3배 중과세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얘가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쨌든 치득센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그 취지만 설명,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취지를 가지고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기본강의할 때 그쪽을 반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율이 있는데 뭐 지금 볼 내용은 아니고 외울 건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그렇죠? 기초강의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자료 없이도 하는 게 좋긴 한데 없으면 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뭐 나중에 들으실 때 프린트해서 보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해가지고 이게 비교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세 파트만 그렇죠? 그러면 공부 되신 분들은 같이 비교해서 차이점 같은 걸 보시면 좋겠죠. 근데 기초강의 하실 때는 뭐 처음부터 이걸 보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의 들으시고 아 얘가 이렇구나 하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막 처음부터 공부하시면서 첫 강 들으면서 막 이걸 다 이해하고 갈 거야. 막 그런 비장한 각오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계속 듣는 거죠. 계속 흘러서 듣는 거죠. 그렇죠? 계속. 초장에는 그리고 일단 1차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동차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민법개론 같은 경우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민법개론. 동강을 계속 듣는 거죠. 그때 제가 학원에서 동강을 1차를 많이 들으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 선생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민법개론 동강을 듣는데 막 이해가 안 간대. 중간에 듣다가 이해가 안 간대. 제가 말했죠. 그렇죠?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강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드라마 보듯이 쭉쭉 그냥 듣는 거예요. 쭉쭉. 듣고 끝나고 또 처음부터 또 듣고 또 이걸 하라는 거지. 이거를. 그럼 이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뭔가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될 때까지 들으라는 얘기지. 막 동강 듣다가 이해 안 가니까 정지시켜 놓고 막 책 찾아가지고 막 책하고 비교하고 책 보면 뭔지 압니까? 모르지? 들어도 모르는데 기초관계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육심무리해가지고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막 시금 전폐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밥은 드시면서 해야 돼. 적당히. 그렇죠? 처음부터 무리했다가 정작 공부해야 될 때 가면 막 몸 아파가지고 막 그죠? 닝기를 맞고 그죠? 막 보양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초장이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세율은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세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 기본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취득세가 이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듣고 잃어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6번에 이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써 있는데 그걸 지금 외울 건 아니죠. 저희 시험에 올해 시험에 그러니까 2018년도 시험에 양도세에서 그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아주 쉬운 게 나왔죠. 맞추라고 된 거죠. 맞추라고. 그죠? 올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양도세 파트에서 올해 또 다음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9년도에 시험에 나올지는 없겠죠. 왜 얘가 연장 2년 나올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얘가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시기는 언제 샀냐 그 얘기죠. 양도시기는 언제 팔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돈 주고 사고 팔았는데 왜 얘네들과 언제 사고 언제 팠냐 물어보느냐 자기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우리 세법에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나온 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는 건 이 두 군데예요. 취득세하고 양도세에서만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니를 물어봅니다. 양도세 두 군데 말.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빼고는 안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얘는 왜 물어보냐면 이제 배웁니다. 우린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납부를. 근데 신고납부 언제까지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배웠죠. 신고납부하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고납부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날짜를 법으로 정해주죠. 걔네가. 네가 취득을 하잖아. 그럼 너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해야 돼. 신고하고 돈 내야 돼. 만약 그때까지 안 내면 더 무엇이 부과된다? 그렇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돼요. 60일 안에. 그죠? 근데 얘가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이에요. 여기서 하루만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인지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인지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쵸?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취득일을 이날로 보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고 취득일이 이날로 보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고 이날로 보면 이날이 신고납부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가 되느냐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여기서 이 취득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여기 가서 혼란이 생긴다. 그럼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막 나는 날짜 아직 안 지났다고 우기고 공무원은 하루 지났다고 가산세 내려오르고 나는 안 지났다고 우기고 막 둘이 목소리고 큰 사람이 이기겠죠. 나중에 싸우다 보면.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걸 매매로 사면 이 날이고 상속받으면 이 날이고 증여받으면 이 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60일 딱 따져가지고 지났어? 그럼 뭐예요? 가산세?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언제 산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취득시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세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는 왜 그걸 따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도세만. 보유기간. 양도세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몇 년 보유했니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 대표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주택을 파는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유. 그럼 그 보유를 하는데 2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는 엄청 중요한 거죠. 자 세율도 1년 미만 보유하면 50%인데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가면 40%이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입니다. 그럼 얘도 지금 보유기간에 따라 뭐가 달라요?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보유기간에 따져야 되는데 이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취득 1로부터 양도 1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산 날로부터 언제 파른 날까지 이렇게 따지는 게 보유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니?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팔았을 때 얘는 보유기간은 취득일 1 날로 보고 양도일은 1 날로 본다. 이걸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에서 언제 사고 팔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간인데 이때 안 했을 때 가산세 부과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취득일을 명확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시기와 양도세에서 말하는 취득시는 개념이 다릅니다. 저게 둘 다 이름이 취득시기라고 해서 얘가 둘이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헷갈려요. 얘는 지방세고 얘는 국세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시기가 이걸 가지고 얘하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걸 가지고 얘 보유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들이 있고 얘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둘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취득세, 취득시를 외웠어. 나중에 양도하면 그 취득세, 취득시기가 취득이니까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다르다. 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따로 가는 거고 얘는 얘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나중에 헷갈려야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왜 똑같은 건데 얘는 이거고 쟤는 저 거야. 예를 들면 증여를 받잖아요. 증여. 그럼 취득세는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취득시기는 계약일이거든요. 계약일. 근데요. 양도세는요. 나중에 그걸 팔잖아요. 그럼 보유기간 따질 때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증여받은 날이에요. 증여받은 날. 틀리죠? 같은 증여인데. 왜? 이거는 취득세를 따지고 이건 양도세, 보유기간 따질 땐 여기부터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어떤 시기를 물어보는 건 두 군데밖에 없다. 어디? 취득세하고 양도세. 자, 올해는 2018년도에는 시험에 양도세가 출제가 됐고요. 작년 시험에는 취득세, 취득시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매년 나오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30배 시험에서는 얘네 둘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업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있다. 취득세, 취득시기와 양도세, 그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나중에 다 외워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전부 내용상으로.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그걸 보고 외국어 할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징수 방법이 나오죠.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걷느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앞전에,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두 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뭐다? 내가 가서 뭐하는 거? 신고하고 돈도 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오면 돈을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 같은 거 나중에 봐주시면 우리 프린트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신고납부 그리고 가로치고 신고납세 그렇게 돼 있고 보통징수하고 가로치고 정부 국세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가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걸 일부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납세나 신고납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맞박이나 이맛박이나 궁장이나 히프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신고납부는 예고 국세는 신고납세나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보통징수인데 국세는 정부 부가 그러고 그런 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런 건 안 해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이거는 고지서 날라오면 돈 내는 거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패스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납부를 안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돈을 안 내면 이때 뭐가 나온다 했죠? 가산세가 나오고 얘는 뭐라고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납부는 가산세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종료가 나는 거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가 있고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산세는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의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을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이걸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시 일반 무신고가산세라는 게 있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 당 무신고 이렇게 있어요. 부 당 과소신고 부당 그러기도 하고 부정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쓸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얘는 일반이고 얘는 부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일반이란 말과 부당은 차이점이 뭘까요? 왜 부당이란 말을 썼어요? 예를 들면 얘는 무신고잖아요.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항시적으로 왜 일반 무신고는 일반이라고 그러고 왜 같은 무신고인데 부당자는 왜 붙었을까요? 그렇죠? 뭔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 부당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세금포탈 의도농을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세금을 띄워먹으려고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잘 띄워먹어야 돼. 걸린 거야. 걸리면 어떻게 돼? 괘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세권자가 어! 너 세금 띄워먹으려다가 신고 몰래 안 하다가 걸렸냐? 너 한 번 그럼 너도 죽어봐. 걸렸으니까 죽어봐. 죽어봐가 뭐예요? 죽을사자죠? 죽을사자. 죽을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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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죽을사. 뭘로?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얘는 40%예요. 가산세가. 그러니까 부당부정자 들어가면 너도 한 번 죽어봐라. 죽을사자에서 100%? 4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 포탑 의도로 가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취득세가 천만 원이면 가산세 40%가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일반에 붙었어요.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잖아요. 그렇죠? 얘는 신고를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착한 건 누구야? 과소신고죠. 왜? 얘는 신고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고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에 반절인 20%를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인 얼마? 10%만 내라 해서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10이고요. 부당은 무조건 너 한 번 죽어봐. 몇 프로? 40%입니다. 그럼 왜 부당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똑같냐?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싸가지 없는 거. 왜? 둘 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40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부당 그러면 너 한 번 죽어봐. 40% 일반 무신고는 20% 그 반절. 그리고 과소는 그거 반절해서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나오죠. 똑같아요. 내용은 그저 그렇고 납부는 올해 개정상인데 원래 1일 만 분의 3 해가지고 0.03%인데 올해 개정이 되면 10만 분의 25 해가지고 얘가 0.025%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상이에요. 이거는 개정상. 그죠?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에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간다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원래 얘가 1일 만 분의 3이에요. 만 분의 3. 그래서 0.03%였어요. 근데 이게 이걸로 개정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는 왜? 지금 숫자 외울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다. 뭐 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프린트에 한 장 넘기시면 가산세 해가지고 그거 표에 있죠. 지방세, 국세에서 가산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은 얘도 똑같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산금도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가산금이 나오려면 고지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고지서가 나오면 납기가 있어요. 납기. 예를 들면 재산세 같으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게 납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7월 31일까지 안 내잖아요? 인거죠. 여러분 그 얘기 말씀 드렸죠? 세금 고지서는 금액이 몇 개가 써있을까요? 두 개가 써있어요. 납기 내 금액과 후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납기 내 금액이 후금액은 뭐냐면 그 기한 내 안 냈을 때 자동으로 가산금이 붙어요. 그게 3%예요. 무조건 3%가 붙는 거예요. 3% 딱 그죠? 그러니까 자동 3% 붙기 때문에 어차피 기한 내 안 내면 3%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금에 3% 붙여서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한 내면 납기 내 금액 내면 되고 만약에 날짜 지나면 어떻게 돼요? 후금액을 내시면 돼. 근데 만약에 이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7월 31일까지 내야 돼요. 재산세를. 그죠? 오늘이 7월 31일이야.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은행 가서 내려고 했는데 친구가 전화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점심이랑 같이 먹자. 그런 거. 점심 먹자. 전화 왔어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친구가 전화해서 점심 먹자. 그랬으면 나가야죠. 왜? 일반적으로 밥을 지금 누가 사겠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보통은 그렇죠. 일반적인 건 자기가 밥을 야! 밥 먹자. 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사는 게 일반적이죠. 꼭 그렇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전화해서 밥 먹자. 그랬으니까 지가 산다는 얘기잖아. 나가야죠. 나갔어. 밥 먹고 나니까 뭐야. 그거 뭐 먹나요? 반주를 한 거죠. 반주. 반주에서 또 얼큰하게 먹다 보니까 소주 두 번 깠네요. 취했네. 그럼 어떻게 돼? 또 치기를 이제 뭐야. 술 깨야죠. 깨려면 어디 가야 돼? 그죠. 노래방 가야죠.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하고 났더니 은행 무닫았어. 그래서 뭘 못 냈어. 세금을 못 냈어. 큰일 났네. 자! 7월 31일까지 못 냈네요. 그러면 이제 뭘 내야 돼? 납기 후금액을 내죠. 3% 붙은 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7월 31일까지 못 냈어. 그럼 8월 1일 되자마자 은행 문 열기 전에 은행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문 열자마자 가서 냅니까? 안 내지. 왜? 이미 이제 끝난 얘기잖아. 어차피 기한 지나서 가상금은 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날 바로 내진 않죠. 에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천천히 내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면 되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과세권자는 어느 세월에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너. 이런 식으로 한 달 지나서 아니 기한지에서 가상금 붙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 그러면 추가로 가상금을 또 부과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중가상금이라고. 이건 이제 뭐예요? 한 달. 그죠? 1개월. 한 달 지날 때마다 여기다 일정 비율만큼 부과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개정상입니다. 원래 1.2% 한 달에 1.2%씩 추가했었는데 우리도 개정되면 0.075%씩 합니다. 0.75% 0.75% 줄은 거죠. 원래 세일이 줄었죠.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왜? 1.2% 되는 걸 0.75%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것도 숫자는 기억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중가상금은 기한이 지나고 계속해서 안 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이라 한다. 해서 일반가상금 3% 되시고 계속 안 내시면 추가적으로 중가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가상금 그런다. 그 중가상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밑에. 그렇죠? 프린트에. 가상금에서 표 밑에 있죠? 최대 75% 그렇고 일반가상금은 3% 중가상금은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 0.75% 이게 올해 개정 예제인 거죠. 이렇게 개정이 될 건데 이게 변동차항이 생기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요 중가상금은요 이거 내고 또 내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렇죠? 그럼 이중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가상금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어요. 중가상금은 기준이 있어요. 국세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은 부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중가상금은 부과 안 한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그러니까 재산세가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안 내면 추가적으로 중가상금은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가상금은 3% 붙은 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가상금 언제 붙는 거예요? 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추가되는데 그 뭐가 지방세는 30만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이 부과된다. 만약 50만원 나왔는데 여러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 추가로 중가상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죠? 국세는 얼마?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세는 결론적으로 100만원부터는 중가상금 내시고 지방세는 30만원부터는 중가상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산세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가상금은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기를 안 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가상금이 3% 붙고 중가상금은 이걸 계속해서 안 내면 얼마 지날 때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이라 한다. 그런데 얘는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국세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가 계속 나와 한 달 지날 때마다 그럼 무제한으로 막 가면 원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최대치가 60개월입니다. 중가상금은 그러니까 60번이죠. 그러니까 한 달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거니까 최대가 60개월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결국은 프린트에 거기 가상금 최대 7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바뀌겠죠. 75%가. 왜? 걔는 이제 그 중가상금이 1.2%일 때 그죠? 그거 가만히서 한 거고 그죠? 지금은 얘가 0.75로 바뀌니까 숫자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연결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라는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다 개정이 될 거니까 기본서 강의서 하면 다 바꿔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상세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두 가지 신고납부 방법 보통 징수 두 개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상세, 가상금 이거 구분만 잘해도 돼요. 깊이 가지 않더라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셨다가 다음 시간에 그 신고납부 부가 징수 있죠? 그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